저는 저 거품 해소 아직 초기 가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초기요? 그동안 우리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집값을 평가할 때 물가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또 올세지수 상대적으로 얼마나 올랐느냐 이런 거 평가할 때요. 거의 다 20-30% 가대평가 됐었어요. 지금 뭐 떨어지고 있는데 일부 지역 아파트가 20-30% 떨어졌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전체 지수로 20-30% 가대평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작년 12월까지 지수가 발표됐는데 그 지수가 하더라도 아직도 가대평가 됐고요. 특히 소득에 비해서 아직도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PIR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건 뭐냐면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높은가.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가 2021년 12월 달에 19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19라는 의미가 뭐냐면 서울의 중간소득을 가진 가구가 서울의 중간집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19년 소비를 안 하고 저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작년 9월 12월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었는데요. 17.7배거든요. 아직도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장기 평균 12배입니다. 그래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집값이 30-40% 정도 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겁니다.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높다. 물론 앞으로 소득이 증가하긴 할 겁니다. 분모에 있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것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분자에 있는 집값이 낮아지면서 이게 낮아질 수가 있는데 아마도 소득 증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값이 떨어지면서 저는 이게 거의 12배에 접근해가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도 가대평가됐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제가 KB국민은행에서 한국국 부동산원에서 지수를 발표하거든요. 데이터를 보니까요. 작년에 전국 지수가 한 7.7%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여기서도 지수가 한 10% 정도는 더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지수가 10% 떨어진다는 것은 아파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20%, 30%도 더 떨어진 아파트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지금 작년 6월이 KB국민은행 기준으로 보면 정점이었거든요. 이제 6개월 하락했어요. 과거 부동산 사이클을 보면 6개월 하락하고 그친 데는 없습니다. 최근에 급락했으니까 빨리 저점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급락이라는 것은 그동안 너무 급등했었어요. 급등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 급락인데 이게 제가 사이클을 구해보니까 최소한 앞으로 2년 정도는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최소 2년 정도. 물론 제가 앞서 금리는 좀 떨어질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물가가 떨어지고 그만큼 경기가 나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금리보다는 제가 통계 분석에 보니까 집값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요소가 경기 특히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현재 경기를 나타낸 동행지 순환 변동치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 10월을 정적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한 번 떨어지면 72년 이후로 11번 사이클을 겪었는데요. 평균 19개월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나 그다음에 뭐 집값 분석하는 분들한테나 올해는 이제 금리는 보지 말고 물가는 보지 말고 경기를 보시죠. 그리고 주가가 부동산 가격에 이렇게 장기 추입을 보면 최소한 1년 정도 선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 것 보고 그다음에 집값 오른다고 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좀 급격하게 좀 빠지고 계속 좀 가속화되는 요인은 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가장 큰 게 우선 거품이 발생했다. 아까 제가 물가에 비해서 소득에 비해서 렌트에 비해서 우리 집값이 전국 평균적으로 한 20-30% 가대평가됐다. 서울 아파트는 제가 평가해 보면 38%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가대평가됐으니까 급하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급나가죠. 그런데 그 계기를 마련했던 게 금리하고 대출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전까지는 금융 불균형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한국은행도 그렇고 금융감독원 금융정책당원도 금융 불균형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이 금융 불균형이라는 게 뭐냐 하면 부채 특히 가계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랐다. 그다음에 자산가 특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2020년 코로나를 거치면서 금리 0.5%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돈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집값이 오는 데는 금리 내리고 돈을 푼 한국은행 책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금리 올려야 된다.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같은 데서는 대출을 규제해야 된다. 그래서 거품이 발생한 상태에서 금리 올리고 대출을 규제하니까 집값이 방향을 전환한 거죠. 그리고 가대평가 됐으니까 지금 빨리 떨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는 금리도 떨어지고 대출 규제도 서서히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라는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집값이 계속 오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계속 규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제 하나 지금 두 개가 남아 있어요. 거의 다 모든 규제를 안 했는데 하나는 강남 상구하고 용산 거기는 집값이 아직도 덜 떨어지고 있고요. 떨어지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리고 dsr 규제 그거는 안 풀었죠. dsr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1년에 100만 원을 번다면 집을 대출받을 때 40만 원만 대출해 주는 거예요. 소득이 100만 원입니다. 이 40%를 안 풀어줬거든요. 그런데 저는 결국 집값이 떨어지면서 강남 상구 용산도 풀어주고 dsr도 어느 정도 한도를 높여줄 때 그때가 집값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 풀어졌을 때요. 네. 모든 걸 다 풀어버릴 때요.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과거 정부였던 빌려가지고 집사라고 집값이 하도 떨어지니까 그럴 때가 있었죠. 네. 그런 시기가 아야지 집값이 저는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젊은 분들이 사실 부모한테 많은 돈을 상속받지 않으면 집 살 돈이 별로 없죠. 그렇죠. 사실 좀 힘들죠.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가 전세하지만 올세로 살지 않습니까? 네. 전세 비중이 꾸준히 줄어들고 월세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거든요. 서울의 경우 작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월세 비중이 42%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 2020년에는 한 34% 정도 됐어요. 아 많이 늘었네요. 그런데 한 2, 3년 사이에 뭐 34에서 42%까지 늘었으니까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월세 수요가 늘어났느냐 그거는 우선 전세 살려면 먹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전세를 사신 분들이 은행에서 172조 원 정도를 빌려가지고 전세 살고 있습니다. 아 172조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그 금리 부담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월세를 좀 많이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또 요새 심리적인 용역까지 작용하죠. 이번에 빌란이라고 완전히 일부 사기꾼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전세를 활용해가지고 사기를 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심리적 변화까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새 뭐 역월세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세입자가 집주의를 면접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역월세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 전세 평균 중앙가격이 한 5억 4천 정도 작년 12월 기준으로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전세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전세가격이 5억에서 4억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집주의 새로 계약을 하는데 5억에서 4억으로 떨어졌는데 1억을 내줘야 되는데 1억이라는 돈이 지금 당장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4억에 계약하고 1억 은행 이자만큼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한테 은행 이자가 지금 1억 가입하면 1년에 4,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4,50만 원 준다는 겁니다. 아, 그런 식으로요?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만큼 은행 이자만큼 쳐서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네. 아, 그렇게 되는구나. 네. 그만큼 전세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요즘에 참 미분양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청약을 요즘에 하는 건 좀 별로 안 좋을까요? 네. 꼭 좋은 제약이고 실수 제약은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지금 미분양 가구가 작년 12월에 6만 가구가 조금 넘었을 겁니다. 6만 가구. 네. 네. 그런데 가거보면 6만 가구가 결코 최고 수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물론 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2009년 상반기에 미분양 주택이 16만 3천 가구 정도 됐어요. 아, 16만 3천 가구요? 네. 지금 6만 가구니까 봐야겠네요. 10만 가구 정도는 쌓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10만 가구 정도. 네.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걱정하죠. 정부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미분양 가구가 미분양 주택이 한 6만 가구 넘으면 위험한 수준이다. 네. 그래서 가거에 16만 가구가 넘었을 때 정부가 일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거를 산정해가지고 뭐 60, 70% 가격으로 사준 적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6만 가구는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10만 가구까지는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은 아직 1천 가구도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일 많은 데가 대구예요. 대구가 뭐 작년 11월 보니까 1만 1천 가구가 좀 넘었던데요. 지금 뭐 1만 2천 가구 넘었을 겁니다. 지역별로 좀 다른데 앞으로 그런 미분양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그 지역이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지역이다. 저 지역에서 내가 꼭 살아야 되겠다.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저는 조금 더 여의 있게 쳐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집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헌집 그냥 기존 아파트도 앞으로 더 싸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매물 같은 거 각각 부동산한테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에다가 부동산 중개업소한테 연락을 많이 취해가지고 그런 걸 알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ow 감사합니다.